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제도.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가 선제대교입니다. 앞에 보이는 쪽이 선제도입니다. 선제도를 거쳐서 다음에 영흥도 옹진군 영흥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섬이었습니다만 전부 다 이제 대교가 놓아져서 차가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황산지 미세먼지인지 하여튼 하루종일 이렇게 부었습니다. 지금 영흥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흥대교입니다. 영흥도에서 일행들과 같이 캠핑할 예정입니다. 일행들이 캠핑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다 들어와 있네요. 오늘 여기 영흥 펜션타운으로 왔습니다. 영흥도에서 일행들과 같이 캠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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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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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맛있게 됐네 아 맛집 볶음 발레 청국장입니다 아 이거 좀 아는거야 아 주먹 있어 여기 달리는 거 뱉어 야 그리고 우리 다 앉아서 사진을 찍어 자 김 볶음밥까지 그냥 그건 그냥 싸 먹으면 이건 모든 김이야 내래 먹을만해 주이지 말고 열로 있게 그냥 하나 내버려 물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이 열로 있게 내버려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